이거 한번 해보실게요 언니 완전 하얀거보다 이렇게 나아 색깔이 음.. 이런거가 어떻게 된거 같은데 아 아주 하얀거 형님 지금 아까는 조금 XA의 거 화이트 화이트 이거는 약간 크림화 그쵸 음.. 어떠세요? 색감 중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좀.. 너무 어색하네 아 그거 풀어드릴 수는 있는데 신부님 그런 것도 너무 멋있었거든요 왜냐면 신부님 앉으셨을 때 약간의 변화있는 느낌 정도로 보이시기 때문에 과하게 보식은 하진 않으시거든요 올라오셔서 이렇게 옆에는 살짝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걸음만 더 볼게요 얘는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살짝 살짝 담겨있어요 처음 거는 좀 맑은 느낌의 그런 디테일이라면 이거는 좀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? 그런 분위기 좀 어떠세요?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 상체 디테일을 보여드리기 아 상체? 디테일 응 뭐가 좋아 잘 판단해야 돼? 판단은 못하기도 해 다 예쁘기만 하면 잘 모르겠지 응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.